이곳이 바로 부유성이로구나. 어서와! 새로운 영웅은 언제나 환영이야! 만나서 반갑구나. 나는 구미호 신선, 가람이라고... 난 세이첼! 여우 신선은 본적이지만 구미호는 처음이야! 아, 그렇군. 여우 신선이라 하였느냐? 자네는 나리에 대해 알고 있는가? 물어봐도 쉽게 대답해줄 순 없지. 왜냐면 난... 해적이니까! 해적? 지금 해적이라고 하였느냐? 맞아! 배를 타고 모험을 하며 공경에 빠진 이들을 돕는 붉은 장미! 그게 바로... 나! 내가 생각하던 해적과는 다른 모양이군. 속세가 변한 건지, 자네가 이상한 건지. 대답을 듣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 나랑 싸워서 이기는 거야. 바로 주량으로! 무의미한 승부로군. 신선은 취하지 않는다. 자네, 벌써 취한 건가? 대체 왜 이런 승부를... 하, 그렇지만 하자근... 이, 이번에는 또 뭔가... 잠깐... 안 돼! 달래야... 오늘따라... 니가 보고 싶구나... 이, 이번에는 또 잡고싶unci 때... depressoris